이번 시간에는 SSH 공개퀴와 비공개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에요. 원리적인 측면을 볼 건데 원리는 여러분이 일단 원리를 몰라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의 원리를 다 알고 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또는 더 많은 자유도가 필요하면 원리가 필요합니다. 원리가 있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리를 설명드리겠지만 이 원리 수업은 옵션입니다. 자 제가 리눅스 1에서 리눅스 2로 접속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일단은 그 현재 디렉토리를 한번 볼게요. 홈디렉토리, SSH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니까 id-rsa-pub이 있구요. 그리고 리눅스 2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authorize kiss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전 시간에 여기 있는 id-rsa-pub 파일을 authorize kiss 뒤에 붙여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 로그인이 되죠? 해볼게요. 192 168 0.67 엔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rsa라는 겁니다. rsa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info 텍스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근데 이 정보를 아무도 모르게 알아야 되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정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호화 영어로는 encrypt 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암호화된 상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구화 암호를 푼다. 암호를 복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decrypt decrypt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암호화 방식에 따라서는 encrypt, decrypt 를 할 때 어떤 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가 이렇게 있어서 이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역시나 이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키를 가진 사람만이 암호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이 있구요. 이런 방식은 암호화를 할 때와 복구화를 할 때 똑같은 키를 쓴다 라고 해서 대칭적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비대칭적인 방식이 있냐 있어요. 우리가 지금 ssh keygen을 통해서 만든 파일은 이것과 이겁니다. 이것은 private key. 이것은 public key였죠. 즉 자 private key와 public key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암호화 할 때 private key를 통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때는 private key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ublic key를 써야지 돌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 할 때와 복구할 때 각각의 키가 달라지는 방식을 우리가 비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ssh keygen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키들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키와 private key와 public key는 둘이 쌍인 거예요. 그래서 public key가 있으면 걔는 private key인 거고 private key는 역시나 public key인 거고 그 둘은 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암호화 할 때는 private key를 썼다면 그것을 복구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public key로만 복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고 그 중에 대표주자가 rsa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rsa라고 하는 기술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해서 여러가지의 응용이 가능하고 그것을 응용한 덕분에 오늘날의 정보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ssh를 통해서 우리가 인증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뭐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쪽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되죠. 댓글 같은 걸로 자 ssh 클라이언트와 접속하는 쪽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접속하는 대상이 되는 컴퓨터는 ssh 뭐가 있어야 돼요.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거고 각각의 컴퓨터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파일은 private key 여기 있는 파일은 그 private key로 인해서 만들어진 public key 그리고 이 public key는 여기 있는 이 파일 안에 append 되어 있죠. 추가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ublic ke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ssh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 서버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컴퓨터에게 어떤 특별한 키를 줍니다. 랜덤하게 생성한 키를 줘요. 랜덤 랜덤 키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s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ssh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서 id underbar rsa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저 파일을 이용해서 저 private key를 이용해서 ssh 서버가 전송한 랜덤 키를 어떻게 할까요? 암호화를 시켜요. 암호화를 그리고 그 암호화된 결과를 ssh 서버에게 다시 전송합니다. 그럼 ssh 서버는 자기가 보냈던 랜덤한 키를 이 private key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았죠? 그러면 그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authorized keys에 저장되어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자기가 받은 파일을 복화를 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 결과 복화화된 결과가 자기가 처음에 ssh 서버가 전송했던 랜덤 키와 ssh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암호화된 키를 복화화된 그 결과가 서로 같다면 이 ssh 클라이언트는 이 authorized keys에 저장되어 있는 public key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그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암호화 복화화라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인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 있는 id under rsa 라고 하는 저 값은 보통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뭐 열 자리 열 두 자리 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 저기에 굉장히 복잡한 패스워드를 파일에 저장해서 그 파일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암호와 보코 라고 하는 것을 또 비대칭성 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rsa 라고 하는 암호 방식이 요렇게 동작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rsa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수학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야기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그렇게 아주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수준까지 깊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로그인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